안녕하세요. 그냥 아는 여자 미라클입니다. 오늘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카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우칩 도토로 생가치이로 행방불명 등을 흥행시킨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를 혹시 알고 계세요? 지브리 제작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저 푸르스름한 색상으로 건물 외관부터 조금 으스스한 이 카페의 이름은 도토리입니다. 도토리는 그릭 요거트 전문점인데요. 요거트를 포함한 이 도토리 정식부터 다양한 빵 종류 그리고 쿠키까지 한 끼의 식사로도 손색없는 메뉴들이 가득 있습니다. 현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애니메이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? 도토리 정식부터 도토리 정식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